지금도 수많은 사이비 교리에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있는 것도 현혹되는 것도 자기가 궁금했던 것들을 다 풀어준단 말이에요. 그럼 끌려가는 거예요. 나머지가 다 엉터리 같아도 아니 세상에 이걸 풀어준 사람은 못 봤다.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 자명에 딱 걸려들면 예고심리가 다른 걸 또 안 봐요. 이게 마음에 들어버리면 감동을 받아버리면 특히 여성분들이 그런 경향이 더 있어요. 이게 감동을 줘버리면 다른 걸 잘 덮어줍니다. 이래야 남자랑 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이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작은 감동에 큰 허물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반야방편할 때 그러잖아요. 자비와 지혜 그러면 자비를 여성으로 불경해서 많이 표현하고 지혜를 남성으로 표현한 경우가 있는데 왠지 덮어줄 것 같은 거 있잖아요. 나한테 어떤 감동을 주면 괜찮다 하고 감싸주는 영역이 크단 말이에요. 이거를 사이비들이 잘 또 이용하겠죠. 그러니까 뭔가 감동 하나만 주면 이 사람들은 쉽게 못 버리고 본인들이 계속 자기가 자기를 합리화해가면서 따라올 거다. 이런데도 사기 안 칠 거야. 지금 블루오션 같은 곳인데 여기가. 그래서 뭐 하나만 감동 줘도 이게 내 삶에 이렇게 감동 준 곳이 없다 하고 모든 걸 들고 올 텐데 그러니까 이게 애고의 한계를 정말 잘 악용해 먹는 사람들이 나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분명히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또 거기에 탁월한 재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을 방법은요. 홍의각당 같은 자명한 얘기를 누구나 쉽게 해주는 이런 단체들이 많아져서 이런 정보가 상식이 되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이 모든 걸 막는 방법이요. 제가 항상 주장하는 개벽인데 제가 얘기하는 이런 진리들이 그냥 상식이 되게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이게 백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몸에 막 이 백신이 쩔어야지 백신이 안 간 곳은 또 피해가 일어날걸요. 또 어떤 피해까지 제가 예상되냐면요. 학당 강의를 먼저 들은 사람이 안 들은 사람한테 사기 칠 거예요. 학당 강의 들은 거지. 너 알아? 참나 알아? 학당 강의 들은 거 몇 개 썰 풀면 그럴싸하잖아요. 와 감동이다. 그러면 이제 또 낚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용하려고 드는 사람한테는 이게 참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막을 방법은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오게 만들면 이제 이걸로는 사기치기 힘들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영적 사기는 함부로 못 치게 막으려면요. 학당에서 말하는 내용들이 그냥 백신처럼 사람들 마음속에 이렇게 젖어들면 좋겠어요. 그러면 누가 이제 사기 치려고 해도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학당 거 기본으로 다 해도. 별 얘기 다 해도 이제 나중에는 와 이봐 그러지 말고 좀 모른다 좀 해보지 그래. 막 이러면 허망하잖아요. 이런 시대가 올 겁니다. 자명해? 부분적 자명 아니야? 막 이러면 예전에는 그냥 걸려들었는데 너무 오늘 감동인데 부분적 자명일 수가 있으니까 내가 가서 좀 더 양심 성찰을 더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 저쪽에 사기 치다가 영 김 세지 않을까요? 예고 글렀다. 눈이 풀려야 되는데 너무 깨어있잖아요. 그러면 사기가 안 되잖아요. 그런 애고들을 살려주는 보살과 그런 애고들의 약점을 알고도 덮어주고 살려주는 보살과 등 쳐먹고 착취하는 소시오패스. 이 대결이요. 우주적인 대결이요. 스타워즈에서도 이거잖아요. 이거는 향후 인류가 존재하는 우주적인 대결일 거예요. 누가 우위를 점하는가. 제가 항상 주장하는 양심 51% 이게 우주적으로 끝까지 인류가 지켜가야 될 어떤 원칙이죠. 어떤 상황에서든 양심 51%를 만들어놔야 산다. 그럼 숨 쉴 수 있고 그 공간이 편안해지고요. 반대로 되면 답답해집니다. 양심은 공기 같은 거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답답해져요. 숨이. 왜 이렇게 답답하지? 이게 양심이에요. 그래서 자명찜찜이요. 양심이 우위를 점하면 뭔지 모르겠는데 기분이 자명하고 시원하고 좋고 딱 상황이 바뀌면요. 욕심 51%인데를 가면요. 찜찜하고 답답해집니다. 뭔가 모르게. 공기가 좀 이상해지니까. 그거 바로바로 감지하는 능력을 키우시는 거예요. 여기 오셔서. 그러면 조금만 공기 이상한 데는 알아서 빨리 피하시겠죠. 이제 이 공부가 좀 더 안착되시면 그런 사람들 만나면 잠시도 있기 힘드실걸요. 저런 사람들의 얘기 어떻게 듣고 있었지? 하게 예전에는. 공기만 삭 바뀌어도 이상하다. 우리 감지되듯이 어? 이 사람이 약간 이상한 수장만 부르려고 해야 돼요. 다 감지 돼요. 찜찜찜찜찜 막 안에서 신호가 예민해지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더 놀기 힘들어져요. 예전에는 저 말 듣고 막 또 뿅 갔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네 하는 그게 느껴지신다면 성장하신 겁니다. 한번 실험해보세요. 진짜 그럼. 이상한 말들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아직 미숙하시면 헉 학당만 재밌는 줄 알았더니 여기도 재밌네 막 이렇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하니까. 근데 제가 해보니까 확실히 자명도가 높아질수록 이제 진심한 얘기를 듣고 있기 힘들어요. 잠깐만 접해도 이제 탁한 담배연기 센 것만큼 힘들다니까.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그러는 게 우리 예전에 막 차 안에서도 담배 피었는데 버스에서도 담배 피고 그땐 다 그거 막고도 그냥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담배연기 어디선가만 딱 느껴져도 깜짝 놀리시지 않나요? 아파트에서 막 어디야 어느 집이야 길 가다가도 딱 있으면 피해가고요. 완전히 막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렸잖아요. 저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소시오패스들이 딱 이상한 짓 하려면 주변에서 다 알아채고 혐오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힘을 못 쓰게 되죠. 이수밖에 없다. 널리 백신을 널리 퍼트려야 돼요. 그래서 사회에서 서식하기 힘들게 조금씩 몰아가면 저는 이걸 이제 홍익 생태계라고 부르고 싶어요. 홍익 생태계를 만들어야 돼요. 전 세계의 모든 종교나 도인들 철인들 영성가들이 이걸 만드는데 이번 한 생을 쓰면 얼마나 복 짓는 건지 모를 텐데요. 그게 좀 안타깝죠. 다들 나름의 도를 추구하시는데 크게 봤을 때 과연 진짜 도움이 되는가? 인류한테. 우리가 뭐 지금 영양력은 약해도 그만큼 우리가 더 고생하고 한 단계 한 단계씩 조심스럽게 밟아 올라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양적 팽창을 해봤자 변질되버리면 어차피 의미가 없거든요. 백신으로서. 백신은 지금 소량일지라도 지금 현재 파워풀한 백신이 돼야 된다.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와 확실히 소시오패스 박멸하네. 탐진치를 제압하네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소량일지라도 그런 청정 백신 청정 도량 같은 학당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힘은 약하지만 여기서 실험이 성공하면 세계에 나갈 만한 제품이다. 이런 자부심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 자부심이 좀 생기시는지 공부하시면서 같이 좀 연구해보죠. 진짜로 그런지. 다른 데는 다 도와준다고 하고 백신이라고 하지만 맞아보면 다 가짜거든요. 그 지도자들도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가고 있어요. 부분적 자명 그쪽도 자기도 자명한 줄 알고 시작했을 수 있죠. 처음에. 욕심으로 시작하는 사기꾼도 있겠지만 자명한 줄 알고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되게 부분적 자명이었고 당장 자기도 그걸로 구제가 안 된다는 걸 깨달은 지도자도 많을걸요. 근데 이게 이제 와서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보태야 돼요. 죽을 때까지. 컨셉을 잡았는데 이제 와서 나도 잘 모르겠어. 이 말 어떡해요. 그러기 쉬워요. 이게.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경험치가 낮을 때 이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약인데 막상 널리 임상실험 해보니까 전혀 효과가 안 나고 반대로 날 수도 있는 건데 실험 부족이죠. 경험치 부족인데 나왔다가 깨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아니라고 발표하겠냐고요. 이걸로 사람들 이미 모아가지고 막 돈도 많이 뜯어내고 하고 있는데 말 못해요. 속으로 끙끙 앓겠죠. 이 사실이 밝혀지면 안 돼요. 이걸 알고 있는 간부들 제거하고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는 입을 막아놔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이미 그 사람은 계속 이 비밀이 새 나갈까 봐 막고 있는 존재가 되지 창의적인 해법을 주는 지도자는 아니게 되죠. 근데요. 이 문명을 살리려면 지금 이런 이 지구의 위기를 넘길 그 해법은요. 미치게 창의적인 집단 것 그런 지도자한테서 나오죠. 계속해서 창의적인 해법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정말 열려 있어야 되고 유연해야 되고 우리 육남매 항상 출동해 줘야 되는데 지금 지도자 종교계 지도자 중에 육남매에 출동한 사람도 있을까요? 육바람이나 차치하고요. 어디 교주급들이 유연할까요? 따수울까요? 이러기 힘들거든요. 유연할 수가 없어요. 굳어져 있어야 돼요. 다른 말 하면 잘라버리고 계속 밀고 가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딱 전형적인 이거는 무슨 약후자나 이런 조폭들 논리밖에 안 되죠. 그게 딱 약육강식의 논리. 강자가 모든 걸 먹어야 한다. 우린 강자다. 약해질까 봐 절대 우리는 그게 진리일지라도 약해지는 건 안 하겠다. 여기에 대항해서 지금 홍익학당에 모여서 이렇게 양심 공부하신다는 게 얼마나 의미가 큰지 몰라요. 작지만. 근데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현실에 기반해야 되기 때문에 양심분석 하시더라도 애고가 후회할 거 하지 마세요. 애고가 한 생길 건 내 애고 역량도 돌보면서 내 애고 생존을 도모하면서 가셔야지. 공부도 애고가 하는 건데 어떻게 내 애고를 살려서 가야지. 그렇잖아요. 공부를 못합니다. 애고가 힘을 잃어버리면 공부를 못합니다. 철저히 현실에 기반하되 눈은 저 멀리 양심을 보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가시면 그런 분들한테서 인류를 살릴 해법이 나온다고 봐요. 안 그러면 인류 살릴 해법은 안 나와요. 자기 살릴 해법만 나오겠죠. 근데 그런 분들이 힘을 쓰다가 얻어 걸리듯이 또 인류는 계속 그 영향을 받다 보니까 또 새로운 문명으로 나아갈 수는 있겠죠. 그게 지금 현재 우리 역사였는데 우리 목표는 그런 거 말고 보다 양심의 비전 청사진을 가지고 인류를 좀 몰아가 보자 하는 거죠. 의미 있는 일이니까. 근데 저는 이제 단순히 의미만 생각한 게 아니라 개벽이라서 하도 개벽이란 말을 어려서 들어가지고요. 진짜로 이번에 이번에는 인류가 뭔가 도약한다는 그걸 믿고 시작한 일이어서 단순히 이거 이 일이 망하더라도 의미는 있는 일입니다. 이 말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반드시 어떤 소기의 성과를 꼭 우리가 낼 거라고 봅니다. 딱 기대했던 그만큼은 아닐지라도 분명히 인류 역사상 없던 도약이 한 번 있을 거라고 봐요. AI가 나온 것도 인류에 없던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 양심지능이 나와가지고 인류를 한 번 끌고 가는 것도 인류에 없던 일이 한 번 나올 거라고 봐요. 더구나 옛날 성인들이 뭔가 애연한 것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분들의 한을 풀기 풀어드리는 차원에서도 풀기 위해서라도 분명히 이번에 한 번 도약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꼭 같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칠게요. 저는 말 이렇게 하지 마요. 진짜 금방 될 줄 알고 시작했어요. 20년 하니까 지쳤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멘